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TMI 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퀴즈 저에 대한 퀴즈요 조정석이 2019년 SBS 연기대상에서 받은 상과 출연한 작품은? 저! 경호 받은 상이요? 대명! 와 뭐야 녹두전으로 최우수 연기상 받았지 땡 대명! 녹두꽃 최우수상 정확하게 해야 돼 최우수상? 한 자도 틀림없이 정확히 다 맞아야 돼 오케이 녹두꽃 최우수 연기상 딩동댕 처음에 녹두전이라고 하셨어요 경호가 맞았어요 두 번째 퀴즈 조정석이 뮤지컬 헤드윅에 출연할 연석! 연석 뭐요? 아니요 손 들었으니까 땡 대명! 아니요 아니요 좀 들읍시다 아니요 좀 들읍시다 조정석이 뮤지컬 헤드윅에 출연할 당시 불렸던 별명은? 연석! 연석 보드윅 김동댕 끝났어요 어 알아봤어 알아봤어 한산업 두 문제씩이야 TMI 퀴즈 유연석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응답하라 응답하라 1904에서 정! 칠봉입니다 땡! 아 무슨 소리 듣고 하자 대명! 야구선수 땡! 유연석이 연기한 칠봉이는 야구선수였어요 아이씨 칠봉이의 등번호는 경호! 17번 땡! 자 힌트 칠봉입니다 정석 정석 7번 땡! 70번 경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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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7 정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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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7 딩동댕 와 야 이게 자 두 번째 문제 아이차 어 이거는 알 수도 있어 유연석은 어릴 적 별명이 뭐뭐 먹고 자빠질 정도로 이 음료를 좋아했다 이 음료는 무엇일까요? 응 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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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글자입니다 자 힌트 한국 전통 음료 중에 하나 경호 경호 너 진짜 좋아하는 거지 우리 다 먹었어 맞아 네가 갖고 와서 너무 길어져 빙동댕 근데 이런 게 있어? 바로 정답을 얘기해야지 네가 좋아하는 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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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호야 보여 보여 고고고고고고 저번 작품 어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정답 김대명 박성웅 아 문제를 좀 빌어 진짜 저의 직업은 가수였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밴드의 이름은 아 나 이거 아는데 아 힌트 좀 줘 뭐랑 뭐예요 어? 뭐와 뭐 미두 악마 총장 땡 제가 70년대 가수였어요 시인과 총장 뭐 그런 약간 우리 몸 내부에 있는 거 몸 내부에 있다고? 심장과 정답 외치셔야죠 정답 아니 연석 침대 미두 심장과 최장 땡 어 비슷했어요 아 진짜요 정석 야 맞췄네 간과 쓸개 와 그거 어떻게 맞췄어 그거 어떻게 맞췄어 느낌이지 밴드 이름은 간과 쓸개야? 미안해 나 영통과 간이라고 하려고 저거 그거라도 할 수 있게 최근에 오픈하는 저의 유튜브 채널 이름은 어 대명 경호원 자 힌트 힌트 주세요 힌트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인데 정이 들어가 영어로 영어 힌트 윌리 랄 너무 못알아 듣겠어 어니언이라고? 정석 정답 정답 정말로 형 뭐라고? 땡 연석 정말이야 정답입니다 와 두 개만 됐어 지금 중간 집게 좀 해주세요 오 예 아니 근데 이거 지금 4문제 남았잖아 제 퀴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순발력이 빠르신 분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점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김대명의 경호 미생 아닙니다 땡 과거 출연작의 사진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경호 경호 아 이거 박어 그거 해야지 하나 둘 셋 정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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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정석 양보하시겠습니까? 자존심 상해 그렇게 하지마 야 야 얘기해 주셔 그러면 다시 한 번 할게요 다시 한 번이요? 하나 둘 셋 정석 정석이 먼저 들었네요 양보가 없다 살리자고 하나 둘 셋 그냥 그렇게 재미없게 맞출 거야 정답 마약여왕 마약여왕 땡 안타깝게 마약왕 여왕이라고 그랬지 다음 문제 제가 나왔던 드라마 미생에서 김대명의 직급은 무엇이었을까요? 정석 과장 영어 대리 정답 너무 많다 진짜 내가 과장했으면 차장 한 번 해줄게 다시 하자 난 차장할 줄 알았다 진짜 다음 문제 하세요 이렇게 게임 재미없게 할 거야 잘 맞추셨네요 정말 자 잠깐만 중간질게요 그럼 문화는 대명이 형이 아예 못 맞추게 만들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본격 쳐버리자 아 내가 자 첫 번째 전미도가 출연한 정답 첫 경호 경호 원스 원스 그 다음 순위 제목이라서 진짜 전미도가 출연한 뮤지컬의 제목을 완성하시오 어쩌면 땡땡땡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맨 오브 땡땡땡 땡땡땡을 하다 여성 해피엔딩 두 번째 마지막은 번지 뒤로 대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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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 두 번째 해피엔딩 두 번째 나오면 세 번째 번지 점프 와 저거 맞추면 안 되는데 제목을 완성하라 그랬어요 제가 맞은 거예요 풀로 얘기해야지 뭘 풀로 얘기해야지 어쩌면 해피엔딩 맞네요 맨 오브 라만차 번지점프를 하다 정답 정답 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제목을 완성하시오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담아만 하는 거 알잖아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기회가 남아있다고? 네 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전미도가 2018 제2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받은 상의 이름은 대명 대명 얘기했어 내가 빨랐어 내가 빨랐어 여우주연상 간추를 마신다 자 몇 년도라고요? 뭐라고? 2018년도 몇 회 그것도 있었어? 그런 거 있잖아 아 광어 회 광어 회 정답 이에이 갑자기 띡 시작하면 이상하잖아! 어색해 죽겠단 말이야! 네 여러분 뭐 별로 궁금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저희 TMI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저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! 안녕! 같이 해주면 안 되겠니? 이게 무슨 노래야? 넷플릭스에서 만나요!